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매일같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들 아셨겠지만 크레딧스위스가 UBS에 인수가 됐죠. 역사적인 규모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32억 달러에 인수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진정이 조금 됐어요. 미국, 뉴욕시장은 좀 그랬고 UBS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위기의 수준 아직 조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댓글에 한번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큰 사고를 한번 당한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치료됐고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고가 오면 다시 한번 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몸의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보셔야 되고요. 당분간은 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3분 워스트리트는 제목을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발목 잡힌 다이먼 퍼스뱅크의 추가 구제를 좀 주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민스키 모먼트가 조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조금 나왔습니다. 민스키 모먼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미 다이먼이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우정현님 라멘트님 연보라조아님 얌생이님 반갑습니다. 이쁜개구리님 감사해요.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마감을 못할 것 같은 수준이었는데 아 겨우 진짜 했고요. 그래서 좀 글이 좀 엉망인데 이따가 좀 다시 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님 감사하고요. 신현기님 월드님 덕킹카님 감사하고요. 꽃교형님 김소영님 반갑습니다. 써니님 이종홍님 키는 값 작지만 깊은 생각님 라이언대디님 감사합니다. 김종욱님 예. 아 오늘 마감 못할 뻔했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참 힘드네요. 체력이 거의 바닥에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낮상은 좀 폭이 적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 마감했다는 것 자체 그게 좀 의미가 있겠고요.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다는 거 그게 좀 컸습니다. 국제금리는 좀 올랐고 2년몰도 4% 잠깐 넘어섰다는 거. 낮상 보시면요. 조금 오늘 뭐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가 초대형 사건이죠. 금융이 안 됐으면 정말 바로 금융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막았죠. UBS 회장이 얘기했듯이 인수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노 옵션입니다. 노 옵션. 노 옵션. UBS는 선택의 여주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는 샷건 웨딩이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샷건 웨딩이 보니까 신부가 뭐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신부가 임신을 했죠. 그 남편은 여기 있고 여기 장인입니다. 남편 기준으로 장인이고 신부 아버님 샷건을 들고 있죠. 도망 못 가게 결혼식단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UBS가 되겠죠.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총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못 도망가게. 그래서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는 샷건 웨딩이다. 미국에서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샷건 웨딩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샷건 웨딩이었다. 그 얘기인 즉슨 샷건 웨딩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좀 불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금융시장에 나중에 추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크레딧 스위스 얘기는 어제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좀 아쉽을 것 같아서 오늘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오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를 한번 보시죠. 오늘 마이너스 47%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어요. 거의 뭐 보이시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게 중간에 어쨌든 얼셋저널에서 방금 바로 말씀드린 건데 얼셋저널에서 좀 좋은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마이너스 47%로 빠졌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면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지금 밑빠진 쪽에 물붙기가 될 수 있는데 좀 계속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위태위태해요. 상황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UBS 크레딧 스위스 인수 이후에도 좀 많이 흔들리니까 얼셋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JP 머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주도해서 좀 만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자 증자 방안을 좀 같이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어드바이저로 좀 나서서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저기 소개해 주겠죠. 제이미 다이먼이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발도 넓고 아는 사람 많을 테니까 여기저기 소개해 줄 겁니다. 소개시켜 주겠죠. 혹시 뭐 증자 참여할 때 있는지 소개시켜 줄 테고 300억 달러 예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으로 증자할 때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매각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제3자 좀 이렇게 돈 낼 사람 증자 참여할 사람 찾는 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놓고 고민하고 있고 그 논의의 주도를 300억 달러 예금 한 것 같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300억 달러 날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에서 대형은행 예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논란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이먼드 괴색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금을 일단 120일 뒤에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120일 뒤에 바로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찾는다가 또 바로 찾으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금 이렇다 잘못하면 예금은 다 떼일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라도 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이머리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어쨌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계속 안 좋아요. S&P가 신용등급을 또 일주일 새 또 한 번에 또 강등했고 그래서 다이머리 나섰는데 상황은 조금 유동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최대한 JP모건 입장에서는 제3자를 끌어와서 증자시키고 인수시키는 게 가장 좋지 자기 돈 그리고 이제 은행권들에서 각출한 300억 달러 가지고 뭐 출자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방법이겠죠. 차선일 텐데 최선은 아니고 차선일 텐데 상황이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제3자가 들어와도 제3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요구를 또 걸어요. JP모건 인재도 좀 해라. 그래 나 우리도 믿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면은 퍼스리퍼블릭뱅크 왜 뭐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JP모건이 와서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네가 조금 하면 나도 해볼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유동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이먼 주도로 증자나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다이먼은 굉장히 좀 발목이 잡혀 있다. 이 300억 달러가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조금 사실은 돈 넣을 때는 이거 넣으면 바로 끝날 것 같았었는데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주가가 오늘도 47% 가까이 빠졌으니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은행에도 리스크 전이 리스크가 좀 문제가 좀 있다.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다이먼은 이거를 잘 막아야 됩니다. 퍼스리퍼블릭뱅크 잘 막아야 돼요. 이거 못 막으면 그 돈 낸들 은행들 또 다 어떻게 합니까? 작은 돈도 아닌데 하여튼 상황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테니가 예를 들면 주가 전망을 좀 했는데 예금이 돌아와도 주가는 255달러 수준 보시면 오늘 12달러에 마감했거든요. 1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론 했던 예금들이 돌아와도 돌아와도 25달러 수준 안 돌아오면 11달러 11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11달러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단 CS는 어쨌든 큰 불은 일단 어쨌든 엄청나게 큰 거는 좀 일단 막았잖아요. CS는 좀 막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퍼스리퍼블릭뱅크가 좀 빨리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주가는 올랐으나 퍼스리퍼블릭뱅크는 오늘 좀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퍼스리퍼블릭뱅크 처리 문제 이게 조금 당국이나 은행들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영업정지인데들 다른 데 인수해 가져가는 거 그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약간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져가면 뭐 좋죠. 가져가서 좀 처리하면 되는데 요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자산의 문제가 있다면 부실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되니까 그건 좀 천천히 보셔도 되고 지금은 일단 퍼스리퍼블릭뱅크 어떻게 처리됐냐 이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도 이것도 요 내용도 어제 좀 어제 밤 창국시는 어제 밤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어디셔널 티어 1 조건부 자본증권 때문에 오늘도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UBS도 계장후의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회복해서 1.3% 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AT1 그 어디셔널 티어 1 이 문제가 조금 유럽에서 계속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 당국에서 머리를 쓴 거죠. 계속 이제 공적자금 넣기 그러니까 이 어디셔널 티어 1 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뭐 채권과 자본의 중간 정도다. 채권과 주식의 중간 정도라고 해서 팔게 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자본으로 약간 인정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좀 이렇게 변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뭐 중간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그 다들 많이 보셨을까요? 스위스 당국이 CS 정리하면서 주식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보장이 됐죠. 비율이 비율이 낮긴 합니다만 주식은 주주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는데 이 어디셔널 티어 1 전부 다 삼각해버렸습니다. 한 푼도 안 준다고 한 거죠. 주식주가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이제 열받은 거죠. 이 코코문드라고도 해요. 그냥 코코문드라고 하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해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 은행은 변제 순서가 예금자 그 다음에 채권자 주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금자 채권자 주주 근데 요게 약간 뒤바뀐 거예요. 이번에 스위스 정부가 처리하면서 이게 약간 뒤바뀌었습니다. 주주가 주주는 다 손실을 보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손실을 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어디셔널 티어 1을 따로 은행도 발행을 했을 테니까 어디셔널 티어 1 채권을 갖고 있는 다른 은행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또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코코문드 발행을 한 곳을 찾아서 좀 매각을 많이 했다. 코코문드를 매각을 많이 했다. 당연한 얘기죠. 이번에 한 번 보장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도 당연히 보장받을 뭐 보장받을 수 있나 없나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좀 많이 팔아치웠는데 오늘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랑 유럽은행당국이 오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동요하니까 또 성명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주식이 다 까인 다음에 주식 다 손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티어 1으로 간다. 이거는 뭐 다른 데서는 전혀 안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거죠. 영란은행도 영란은행은 이제 뭐 따로 영국은 이제 따로 나가 있으니까 영란은행도 또 갇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영란은행의 뭐 성명 채권자들의 하이라키 뭐 이게 뭐 순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먼저 돈을 받고 누가 먼저 손실을 보느냐 이런 거 하이라키 그런 걸 설명해놨어요. 결과적으로는 주주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은 예금자 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야 니네 동요할 거 없어. 우리는 그거 지켜줄게. 스위스 스위스 좀 이상하지? 뭐 이런 거죠. 스위스는 왜 그랬느냐 좀 이상하죠. 뭐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블룸보 인텔리전스를 좀 보면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와 UBS를 빼면 주주들의 완전한 손실 전에 어디션을 티어 1에 상가가 활용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은행은 없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와 UBS가 조금 예외적이었다. 둘만은 그런다. 이런 거죠. 둘만은 그런다. 근데 조금 약간 애매한 게 크레딧 스위스는 어차피 뭐 이제 끝났으니까 UBS도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UBS 물론 이제 UBS는 지금 뭐 CS를 가져가게 됐지만 뭐 괜찮죠. 전반적으로 대차전표에도 괜찮고 괜찮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 스위스 은행들이 그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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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다는 거 그리고 UBS도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는 UBS의 어디션을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전염문제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채권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꾸로 채권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포가 채권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넘어가면 또 연쇄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UBS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채권 쪽으로 좀 약간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고 전부 다 아픈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 4명 모두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어도 아픈 사람 있고 안 아픈 사람 있잖아요.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체질이 얼마 좋은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노출이 된 거 노출은 된 거 채권 쪽으로도 지금 노출이 된 거 같아요. 노출이 된 거죠. 채권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노출이 된 거죠. 노출이 됐고 어디션을 티어 1 문제 때문에 일단은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게 좀 매각 외도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노출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퍼질 수도 있고 안 퍼질 수도 있으니까 상황은 좀 봐야 되겠다. 시장의 동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어쨌든 최소한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어디션을 티어 1에 대충 8에서 10% 금리를 줬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디션을 티어 1을 잘못 투자하면 돈 난리인데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누가 돈 돈 더 달라고 하겠죠. 금지 더 달라고 하겠죠. 이게 자꾸 왜 중요하냐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수익성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런 동요 때문도 있고 뱅크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 긴축하고 있잖아요. 긴축으로 가고 있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예상들도 많잖아요. 침체로 가면 기업들이 대출을 못 갚게 됩니다. 금리도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대출을 못 갚으면 자산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가장 기본이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 자산은 분모고 자기 자본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 손실 이런 것들이 위험 자산이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있습니다. 5% 8% 10% 12%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런 부실이나 위험 자산이 많아지면 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자할 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올해 내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은행이 이렇게 또 자본이 안 좋아지면 그리고 부실 비율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못하게 되죠. 대출을 못하게 됩니다. 최소 기본 요건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게 돼요. 대출을 하더라도 좋은 데만 하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더 심약해지겠죠. 침체라면 아니면 경기 둔화 속도가 더 과속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UBS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 첫날이죠. 발표 이후 첫날 첫 장에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 부도율을 나타내는 건데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많이 높아졌다. 10여 년 만에 최고치다. 금액으로 보면 5년 만기 채권 1만 유로어치를 보호받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17유로만 내면 됐는데 1년에 지금은 168유로를 내야 된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도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니죠.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지나 봐야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말은 CS의 자산 5700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봤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10억 달러 불렀었죠. 10억 달러 얘기는 그냥 뭐 거의 뭐 1달러에 산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1달러보다 당연히 많은 돈이지만 그 정도로 약간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들긴 해요. 어쨌든 손실 보장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조금 나중에 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UBS 인수할 때 회장이 UBS 회장이 그랬거든요. 시간이 많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된 실사를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주말 내내 억지로 끌려가서 예 그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인수하라고 하니까 인수했겠죠. 물론 이제 보기는 바깥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맞는지 가치가 얼마인지까지는 제대로 평가를 못했을 겁니다. 빨리 뭐 인사 이사 열어서 처리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리스크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채권시장 쪽 문제라는 게 블룸버그에서 좀 좋은 내용이긴 한데 정크본드 가상금리 국채에다가 얼마를 던져주느냐 이건데 이달 초에 가상금리가 4.1%포인트였는데 금요일에는 5.1%포인트로 1%포인트 올랐다. 정크본드 가상금리 오르면 차례대로 다 오르게 되거든요. 정크본드가 가장 아래니까 정크본드가 오르면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시정도가 좀 안 좋은데도 가상금리 발행할 때 채권 발행할 때 가상금리 오를 거고 만기 됐을 때 만기 만기가 돼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 그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제가 일부러 무조건 어렵다 공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인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실적 발표 같은 거 할 때 계속 그런 리스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모가의 마크 쿨라노비츠가 오늘 민스키 모먼트 가능성이 좀 커졌다. 민스키 모먼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채이기에 참호자가 건전한 자산까지 내다 팔면서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오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IMF 생각하시면 돼요. IMF 때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뭐 1000% 높았는데 갑자기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연장이 안 되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거 빚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빚 갚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건물 좋은 건물인데 절반을 판다든지 왜냐하면 당장 갚아야 되니까 금매를 하려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금매를 하려면 금매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더 싸게 살려고 하죠. 더 안 팔립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다 그런 거예요. 소문이 나면 자산을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엄청 싸게 살려고 하죠. 후려쳐서 살려고 하죠. 크레딧 스위스가 열리면 지금 넘어갔지만 UBS 넘어갔지만 그게 안 넘어가고 자기 자산을 팔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누가 크레딧 스위스 자산을 좋은 값에 쳐주겠어요. 다들 이제 쟤는 버티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면 계속 버티는 거죠. 정말 싸게 살 때까지. 그래서 이제 민스키 모먼트 부채위기 부분 이 부분이 좀 커지고 있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벌써 이제 당장 내일모레죠.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좀 이제 금리선물 시장은 0.25로 이게 쉐임 페드워치인데 0.25로 대충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쉐임 페드워치예요. 쉐임 페드워치는 0.25로 대충 가격이 가닥을 잡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계속 의견이 계속 엇갈려요. 0.25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대충 그렇습니다. 쉐임 페드워치의 가격 이 수치는 어느 확률이 더 높냐 이거잖아요. 뭘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금리선물 시장에서 0.25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76%인 건 아니고 0.25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생각에서는 좀 이게 연준이 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본인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0.25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갈려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시장이 한 0.25로 어쨌든 방향을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연준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냥 감이에요.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왜냐하면 오늘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두 개가 별도다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것과 금융안정은 별도고 서로 다룬 도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약간 말장난 얘기도 한데 뭐 비슷하죠.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충돌하지 않는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안정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다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파워리 0.25를 올리면서 이런 라가르디의 논리와 합법을 이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쨌든 이십이랑 연준은 가장 큰 두 개의 중앙은행이고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십이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파월도 이십이는 잡지 않을까 라는 물론 연준이 이십이나 다른 곳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연준은 연준 마음대로 하긴 하는 곳이긴 한데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그들의 논리와 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0.25 인상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더들리 이분도 이제 굉장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사람은 0.25 보다는 동결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동결하자고 얘기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약간 그런 걱정은 하는 거예요. 동결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봐 걱정을 좀 합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마크의 캣 네이션 와이드의 마크의 캣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그게 시장이 나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들리도 중단을 권고하지만 혹여나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단했을 때 부작용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느낌을 시장에 줄 수 있다. 0.25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버틸 체력이 된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리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베어마켓에서 이제 베어마켓이 끝나가는데 종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베어마켓의 종말이 좀 이렇게 좀 매우 힘들게 고통스럽게 끝나가는 지금 뭐 전형적인 상황이다. 안 좋다는 얘기죠. 당분간 상황이 안 좋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얘기인데 상황이 좀 어렵죠. 예측도 어렵고 당장 내일 모레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관건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당연히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 점도표를 어떻게 찍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황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UBS가 인수해서 좀 정리가 됐지만 채권 시장으로 조금 옮겨가는 부분 위기 전염 문제를 유럽 시장에서 어디셔널 티어 1 고민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월가에서도 채권 부분에 조금 이제 전염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 리퍼블릭 뱅크는 지금 JP몽원이 다시 또 추가로 나가서요 나서서 뭘 해줘야 될 만큼 상황이 좀 쉽지는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